twitch.com 자 이쪽 손님만 소리 질러 오른쪽 손님들 소리 질러 자 다같이 소리 질러 원 투 원 투 렛츠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의 몸을 그대로 대기해봤자 변하는 거 맞냐 그날 때를 초라고 살라고 내버려 두고 승을 좀만 쓰고 쌓여있던 걸로 너 끄집어내 아닌 평생 다소 우리끼리라도 존재자고 그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자자같이 동물을 위로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주어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이젠 그댈 기쁨을 말해주어 이젠 그댈 슬픔을 말해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의 에러 댄스보다 케이블은 왜 사렸나 보다 청소는 내게 악영향을 미치는 건 뉴스라고 본다 뺏이 다이고 완전 다이고 회사 만면이 불다이고 학교에 가서 연예인이 따라하니 싫어 어르신들 패사운도 따라하겠지 미친다 고쳐왔다 당자에게 상담하는 법을 누나가 미쳤나 빠진 배우 아닌 누구 너가 내가 아닌 누구 누구를 누구라 표현하지 못하지만 누가 누군지 누구나 다 알지 누군지 누군지 누구를 다시 데려갈 수 있는 것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와 꿈같이 하며 우리 서로와 꿈같이 하며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와 꿈같이 하며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스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